12월 19일은 보름달이 뜹니다. 이날 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9일부터 19일 전 후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 21일 동지에 목성 과 토성의 정렬이 있었습니다. 작년 에는 이러한 행성의 정렬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언급된 행성의 정렬특징으로 보기도 했 었습니다. 행성이 이렇게 가까운 것은 중세이고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40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목토합상의 천문장관이 나타났던 2020년 12월 21일 동지에 일본에서는 아우무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 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또한 명리학 에서는 대운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 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9일 보름달과 22일 동지 까지는 큰 강진에 꼭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7일 일본에서는 지진 이 3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가타 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부마모토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도쿄 인근 이주오시마 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2.2의 지진 그리고 수도인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시가와 현에서 3번의 지진과 도카라열도 에서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코코시마 앞바다에서 연속으로 규모 5.0의 강진이 2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코시마 앞바다 에서는 석 달 동안 20번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도 도카라열도에서는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카라열도에서는 3개월 동안 20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